데스매치 타이어 쟁탈전에서 생존한 부대는 UDT입니다. 아 모르고 있었군요. 지옥호철 택수사는 모르고 있었어. 오 당황했어. 아 모르고 있구나. 데스매치에서 패배한 팀은 SSU입니다. SSU 팀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. 후회 없이 싸웠고 또 같이 해왔던 연합팀 유니티 대원들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현재까지 707 그리고 특전사 UDT 세 부대가 살아남았습니다. 이제 여섯 부대에서 반 남았어요. 단 하나의 강철부대를 향한 다음 여정은 4강 토너먼트입니다. 4강? 뭐야? 4강? 3팀인데 4강? 4강? 3팀이 남아서 결승을 하거나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었나? 4강 토너먼트를 어떻게 할 수 있지? SSU 다시 살려줘요? 한 부대가 부전승으로 올라가나? 아 누가 또 새로운 부대가 오나? 뭐야? 오 누구야? 뭐야? 근데 반기지 않는 거 보니까 새로운 부대인가? 왜? 근데 반기지 않는 거 보니까 새로운 부대인가? 다 왔는데? 우와! 우와 강준! 해병대 왔어. 해병대 왔어? 해병대 가자! 야 오종혁 왔어? 해병대 왔어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